오늘은 집에 있는 샐러드를 이용해서 엄마표 이 판을 지금 크레이프 만든 판을 크게 만들어서 지금 판이 있었어요. 여기다가 엄마표 유자, 자색 고구마, 피자를 만드는 중이에요. 아주 맛있겠죠? 또 크레이프를 만들었던 판이 두 개 만들어져서 이걸 이용해서 자색 고구마하고 유자를 썰어놓고 파프리카 좀 넣고 치즈 얹어서 토핑물로 샐러드를 얹어서 엄마표 자색 고구마, 유자, 파프리카 넣고 피자를 만들려고 해요. 유자, 자색 고구마, 피자예요. 그래서 이게 올리브도 좀 들어가고 유자 들어가고 자색 고구마 들어가고 집에서 갖고 파프리카를 넣어서 또 그 위에 치즈 듬뿍 얹어서 크레이프를 만들어 먹고 남은 것하고 집에 샐러드가 있어서 샐러드를 위에 토핑으로 얹고 이것을 만들려고 해요. 맛있겠죠? STEVEN